공룡아이가 이게 진짜? 여기 진짜 좋다, 여기. 아니, 이게 멀리 들어가면 장난 아니야. 어... 아, 귀엽다. 우와, 대박! 우리 같이 찍죠. 미쳤어. 애완 도마뱀. 어? 올라갔다. 야, 안 돼! 진짜 가만히 있어요, 대박. 알았다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멜롤멜, 멜롤멜. 벌레를 여기다 끼워서. 우와! 여기, 여기. 개미 먹어요? 다들 신났어요, 갑자기. 이런 거 먹을까? 거기서 막 날라다니는 거 그거 좀 좋아할 텐데. 그래도, 여러분. 여러분, 저희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